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 기간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납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6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3.4%가 늘어났습니다. 이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무 위험 관리 차원으로 20대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습니다. 기업별로 보면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124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0.3% 늘었습니다. 매출 2위 현대차는 33.2% 오른 21조 3천억 원을 기아는 7조 3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6조 1천억 원을 현대모비스는 42% 증가한 4조 7천억 원으로 3사의 현금성 자산은 42조 1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